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그레드에서 일반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성택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일반학, 대학교 1학년 때 진학하시면 하게 되는 그런 기초과학인 거죠. 일반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공부방법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했었는데 물론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자연계열 그리고 비전공자, 그러니까 화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지는 않는 과들 사실 최근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까지 아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일반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까지라고 활용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일반학의 개요, 그 다음에 범위, 교양, 필수 과정에서 일반학 그 다음에 일반학의 학습 내용들 그리고 입시 취업을 위한 일반학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일반학의 범위가 뭐냐 사실 여러분들 이제 화학을, 화학책들을 이제 본 적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화학 교과 과정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일단 일반학은 자연개미 이용계 전공 과정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학습한대요. 여러분들 화학이 뭐예요?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물질의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 변화들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루는 그러한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여러분들 뭐 물리학과를 하셔도, 물리학을 전공하셔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물질들 중에 또 이제 화학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주 정말로 광범위한 그런 과학이면 분명해요, 그렇죠? 뭐 자연과학이라는 게 다 광범위하죠. 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뭐 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광범위한 어떤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계열이나 이공계 학생들 분들은 여러 가지 자연계 현상들을 화학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화학 전공자 아니지만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전공 분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 쪽이나 이공계열 쪽 학생들한테 1학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교양 필수로 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양이다, 교양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공계나 자연계 학생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개념이 강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유기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분석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화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전체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연계, 이공계 중에서 특별히 또 물리화학 쪽이 또 강화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결국 연력학을 하는 건데 뭐 그런 내용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뭐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화학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물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넓기는 한데요. 일반학 수준에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전공 수준처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깊이 때문에 어려운 것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양쪽으로는 좀 내용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아니면 전공자들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영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학범에서 전체 단원을 저는 다 수업을 다루어 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학과에 또 유용한 또 반드시 필수적인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학을 강의할 때 화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해당하는 과에 교수님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반학을 공부하더라도 이제 우리 전공에 필요한 부분들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수업을 다 전체로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전반적으로 다 하되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단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화학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원자의 세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들어갔다가 물질 자체로 내가 실험도 하고 반응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큰 세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보가도르 수 이런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큰 세계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되지 않으면 좀 화학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저쪽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 이론들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학은 물질의 특성과 반응을 다루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학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는 있어요. 단원을. 근데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이쪽 단원이 좀 주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쪽 단원이 주가 되는 과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기토 전공계열 학생들은 뭐 다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의 특성을 다루는 단원들과 반응을 다루는 단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반응을 이해하려면 그 물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물질을 다루는 단원들이 앞쪽 단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학 교재를 이렇게 보면 뭐 베이화학이나 전이금속은 뒷단원에 있지만 사실은 단원들하고는 좀 약간 상관계가 좀 떨어지는 단원이라서 사실 어디서도 크게 상관은 없는 단원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앞쪽은 주로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들 초점을 두는 단원들이고 뒤쪽은 이제 여러가지 반응들 특히 이제 연력학, 연력학, 열화학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 뭐 속도에 대한 얘기, 평형, 산과형, 전기화학. 그래서 화학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뭐 이러한 단원 명들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자체가 하나 이제 과목이 되는 거죠. 뭐 물리화학 그러면 열화학, 연력학이 기본이 되어서 물론 그런 교재에서도 여러가지 반응이라든지 평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룰 수 있어요. 산과염이 다 다루지만 사실은 이런 전기화학, 산과염기, 평형, 연력학, 열화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연력학이라고 하는 어떠한 반응의 자발성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묶여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뒷단원은 상당히 좀 통합적이고 연계성이 좀 높은 단원이다. 그래서 이 앞단원과 뒷단원이 좀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들은 그 단원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어떤 물성들을 또 화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에 다뤄져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다루고 1학년 과정에서 보통 교양과정 1학년이죠. 그래서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정도까지가 한 학기 분량이에요. 이게 2학기 분량. 그래서 보통은 2학기 분량이 더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이 더 어렵고요. 사실은 뭐 국가공인시험이라든지 다양한 시험에서 어쨌든 학생들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난이도로서 이제 분별이 되는 단원이 이 단원이라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이제 교양 필수 과정에서 일반 화학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기본적으로 교양 필수 과정인 학교들이 많죠. 특히 이제 화학과 물리학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순수 자연 과학 및 응용할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뭐 화학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단원이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 분야는 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내가 화학적으로 이해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거냐의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 강의 개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일반학 및 실험 뭐 화학 및 실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학생들에게 이제 개념도 넣어주지만 실험도 같이 해보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또 정립을 하게 되고 이론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념을 이제 텍스트로만 하는 경우는 조금 오래 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의 교과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디스크립티브 케미스트리 해서 뭔가 이제 실험하고 확인하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막 실험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입시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실험적인 여건도 있고 이제 대학 과정에서 일하는 것도 어쨌든 그것이 뭐 잘 돼 있든 잘 돼 있지 않든 항상 필수적으로 실험을 같이 포함시켜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실험을 하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뭐 실험 결과를 작성할 수 있고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실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평가나 진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정립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제가 말씀했듯이 뭐 실험을 통해 새로운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교과 과정은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은 실험을 어떠한 함으로써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차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개념을 좀 더 확인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앞으로 대학원을 가시기도 하고 좀 더 또 사회에 진출하셔서 여러 가지 연구 분야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최근으로 올수록 결국에는 연구 과정들이 되게 통합이 많이 되거든요. 뭐 클러스 산업도 많고 융합해서 하는 과목도 있고 뭐 융합학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의 분야로서만 떨어져서 뭔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그 연구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다른 전공자들 뭐 화학 계열의 전공자들이든 어쨌든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이제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학 가는데 화학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화학 가지만 화학가를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원에 가면은 또 다른 물리학이나 생물학 연결하는 게 또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통합화 과정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죠. 내가 화학가를 나왔어도 또 다른 계열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화학 계열의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더라도 또 다른 과목도 볼 수 있지만 화학은 필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화학에 대한 필수 이론을 물어보는 그런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용들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직급이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이 요구하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일단 일반학 공부 방법을 제가 우리 이제 탁구에 대해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강의는 크게 지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 정립 강의가 있고 줌달의 일반학 강의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생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서 놨죠.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강의 선택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을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뭐 화학 1 정도까지는 했는데 화투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투라고 하는 게 어떤 범위냐면 여러분들 화학 1 단위는 보통 이제 뭐 구조와 주기성 원자 구조 주기성 화학 결합 보통 기체 정도 그리고 산념기가 있긴 하지만 강산 강염기 정도고 사실은 수능에서 나오는 산념기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산념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퍼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념기 산원원 반응이 있지만 아주 화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좀 일부 빠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화툴에 있긴 한데 어 이제 본인이 화학 1만 했거나 아니면 화학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화원 화투를 했지만 아 나는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이건 기본 개념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선택 강의 선택의 편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기본 그러면 학생들이 아 나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강의로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라는 걸 하는데 그냥 마냥 쉬운 것만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기본 과정이 바탕이 돼야지만 좀 더 어려운 내용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필요한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공자들이라면 더 심화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어떠한 하는 전공 분야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생화학과 예를 들면 생화학과는 생물학의 기본 화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물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화학 뭐 공부할 때 화학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학이요. 꽤 난이도가 있는 화학이에요. 아주 쉬운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 교재라는 게 다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오해해서 무조건 쉬운 거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무조건 쉬운 것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우 중요한 걸 한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뭐 줌달이라든지 옥스톱이라는 교재보다는 조금 작기는 해요. 하지만 그 교재를 전체 부록까지로 통틀어서 책을 본다면 그 책이 일반학 수준에서 아주 내용이 적다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있어요. 제가 말했고 기본이라는 건 쉽다는 게 아니라 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강의의 수준 및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면 일단 기본 강의는 교재 수준은 마스터톤이라는 일반학 교재예요. 마스터톤, 레이먼드 창 이런 교재들이 수준은 비슷해요. 근데 이 교재가 쉽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안 쓰느냐. 아니에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쓰기도 하고 실제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라든지 연세대학교 의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스터톤이라고 일반학 교재를 팍 찍어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록까지 가서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흡어보면 일반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딱 그 마스터톤에만 적합 내와 있는 내용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사고를 좀 확장을 시키고 좀 더 다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어키드로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반학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냈다. 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라는 어떤 선들은 있어요. 근데 뭐라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언급은 하고 시작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화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 준달의 개념 준달은 개념 강의하고 연습 문제 어 풀이 강의가 있는데 일단 준달의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를 하고요. 어 이제 기본 강의처럼 예제는 다 풀어드려요. 개념에서 예제는 풀어드리고 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요. 내용적으로 조금 더 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굳이 나눈다면 뭐 기본 심화가 나누긴 하지만 일반학의 뭐 기본이 어딨고 심화가 어딨어요. 근데 사실은 어 이제 우리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다 일반학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어 뭐 이런 마스터톤의 수준 준달 수준 그리고 옥소비 수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계로 갈수록 조금씩 내용은 어려워지지만 어 대부분의 학교들 뭐 뭐 이를테면 어 영재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으로 치면은 영재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보게 되면 뭐 카이스트 같이 이렇게 과학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준달 강의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어 이런 수준에서 충분히 하시면 되고 준달 개념 강의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일반학 시험의 어떤 기본서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만학생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커리큘럼이나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강의를 어떤 수강생이 들을 거냐를 얘기할 때는 어 대학 강의에서 어떤 강의를 하시느냐 교수님들이 어떤 강의 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좋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준달 강의를 하는데 이걸 들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같이 해야 되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준달 강의도 같이 하시고 얘도 같이 하시고 근데 이제 강의를 보는 건 이걸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원명이 좀 다르고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본인이 불편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내가 이 강의를 듣는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불편하다 싶으면 이 강의를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되는 개념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것들은 어차피 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줌달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 강의를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풀어낸 어떤 레이먼드 창이라든지 마스터톤의 수준의 공부를 하신다면 이 강의를 그리고 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선행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신다면 이 강의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풀이 강의는 사실 줌달 강의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대학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연습문제들을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연습문제를 꽤 많이 풀었어요. 사실은 한 단원당 50여 문제 가까이 계속 풀었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두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워낙 문제가 많긴 하죠.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사실 이거예요. 저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념 강의가.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개념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개념들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풀이라는 것은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게끔 숙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리뷰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도요. 앞쪽에서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좀 많이 시켜놓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 일단은 학점관리 요즘에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뭐 편입이라든지 뭐 이제 의대치대 이렇게 입시를 보게 되면은 학점이 안 좋아서 안 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영어도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점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뭐 제가 학교 될 때가 또 다만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점관리 매우 중요하죠. 1학년 때부터 해야 되고 특히 이러한 뭐 일반화학 및 실험이라든지 물리화학 및 실험 이런 과목들은요. 이제 단위수도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실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수강하고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좀 재수강도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간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해결하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인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입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특히 화학직권 뭐 생물학 이런 부분에서 다 화학을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입시라든지 또는 이제 취업에서 일반화학이 필수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직군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가시든 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MD를 보시든 PIT를 보시든 아니면 대학 20계 편입을 하시든 공기업을 지원하시든 일반화학을 보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 정리해야 된다. 뭐 물리학, 물리학 이런 걸 낸다는 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내가 만약에 이제 화공직군으로 가게 되면은 뭐 물리학, 화공연력학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좀 제네런한 그런 측면에서는 화학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제가 이제 여기에 강의 수강평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뭐 제가 이제 써놨는데 뭐냐면 수강평이에요. 이 수강평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뭐 개념 설명 꼼꼼하게 주셔서 저 같은 화알못 이게 화학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넘나 좋은 수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람을 느끼는 하나는 뭐냐면 화학을 잘 못한 학생들이 개념 수업을 들음으로써 뭔가 자신감을 가졌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대학교 화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기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이 기본이 없던 저에게 큰 놈을 줬는 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뭐 전혀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본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엄청 좋은 일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과라서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화학과를 갔어. 근데 이제 요즘에 교차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학 잘 모르는데 강의를 듣고 쉬어줬다. 일단은 뭐 익숙해진 거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교차지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수강생들에게는 일반 화학에서 꼭 알고 가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연습문제 강의도 들어봤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이건 뭐 그냥 중요한 얘기 아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기초가 전혀 없었는데 기본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심화학습학에 앞서 기본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반학 인강을 신청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이론 설명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니까 전체적 개념 정리하고요.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물리화학과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진정도 낮출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하는 일반학이 이 내용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들 중에 일반학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자이동이기 때문에 산환원 반응이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요.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열화학 연력학이 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유기화학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일반학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전자이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화학 할 때 산정계 개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기 앞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과생의 공대가 지나간 저이지만 유난히 화학만으로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과생이고 공대생이라 할지라도 화학이 어려운 학생도 있죠. 물리가 좀 더 편하고 수학이 편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고1 때부터 멀리했던 화학 이런 거예요. 화학을 안 해본 거야. 이런 분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본 거죠.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학점 관리 목적으로 듣는 수험 명독뿐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자격증이나 기타 일반화학과 관련된 시험도 같이 준비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일반화학을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는 시험이라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받았다는 건 저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끼지만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항상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공자랄지라도 충분히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강의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이제 여기 탑글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되고요. 또는 이제 샘플 강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일반화학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또 저한테도 또 많은 질문 또 남겨주시고요. 자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어로 수뇌